네, 오늘 주인공은 미나리입니다.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이 채소이지만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미나리, 건강엔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원장님, 미나리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미나리는요, 갈증을 일단 기억이 됩니다. 갈증. 미나리는 갈증. 네, 미나리를 먹어보면요, 입이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입이 착, 열이 뭔가 가라앉는 식는 느낌, 깨끗해진 느낌이 드는데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탕에 미나리가 같이 들어가서 음주 후 해장할 때 사실 주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먹은 다음에 많이 먹으면 입이 마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 그렇군요. 보고탕에 미나리 같이 들어간 것은 미나리가 보고의 독을 해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술, 음주에 의한 갈증을 줄여준다. 그래서 동의봉화에 보면 수형, 수근이라고 약제입니다. 미나리가 약제로 쓰였어요, 예전에는요. 달면서도, 그러니까 마구 보면 맛이 약간 달면서도 약간 매운 듯하면서 싹싹하르며. 그러면서 입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질, 단백질, 철분, 칼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을 없애주고 그 동의봉화에 보면 열을 내려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열을 내려주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대장과 소장을 좋게 해주고 주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는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기억할 것은 일단 갈증, 해소, 그리고 또 중금속 배출이 있어요. 그래서 최애로 쉽게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 효과가 미나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보고가 있고요. 간에도요. 그리고 소변을 좋아지게 하고 대소변, 시원하게 잘 나가게 해서 신장염이나 방광염증, 방광 쪽 염증이 있는 분들도 미나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전에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잔요감이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보고 나서도 약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잔요감이 있을 때 미나리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미나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